심장질환 환자가 늘면서 지난해 진료비가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10대, 20대 젊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은 최근 5년간 심장질환 진료현황 분석 결과 자료를 보면 환자 수는 2018년 152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183만 3천여 명으로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진료비는 지난해 2조 5천억 원으로 5년 만에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대 환자는 만 3천여 명, 20대 3만여 명으로 각각 5년 새 40% 정도씩 증가했고 30대도 4만 8천여 명으로 27% 늘었습니다. 젊은 층의 심장질환자 증가에는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 등 식생활 변화와 운동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